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맛집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인생주얼리 매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증함에 있어서 엄중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최선의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고자 인생주얼리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안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장 방역에 더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소독제와 함께 뿌리는 고수준 살균소독제를 함께 사용하여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시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방역에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는 살균소독제는 유아용품이나 병원 같이 아주 예민하게 방역 살균을 하는 곳에서도 사용하는 소독제이니까 안심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제품 협찬을 받거나 뒷광고를 할 정도의 유튜버는 아니니까 광고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가장 안전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손소독제와 함께 뿌리는 소독제도 함께 꼭 이용해 주십시오. 서로 상담 시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꼭 상담을 하기로 하시죠. 마스크를 착용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불편한 것도 맞긴 하지만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작은 선풍기도 준비해서 시원하게 해 드릴 테니까 우리 마스크 착용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서로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인생주얼리 상담 시간을 50분으로 좀 단축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인생주얼리를 그동안 찾아주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1대1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었는데 당분간 가급적 외출과 타인 접촉을 삼가하라는 권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담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만큼 그 남은 시간에 매장 환기도 시키고 좀 소독도 더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상담 시간이 다소 짧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도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모든 온라인 상담은 최대한 빠르고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나누거나 또 전화하거나 또 제가 다른 업무를 할 때는 다소 답변이 늦을 때도 있어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주얼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인생주얼리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전적인 이윤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만 보면서 서둘러 뛰어가지 않고 지금은 주변을 살피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방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써주신 것은 사실인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생주얼리에서도 작은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루빨리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